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래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로하리라 심판대에 난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해나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말합니다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런 예수님을 대적하고 표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다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가 보금 10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11장 앞부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셨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신다면 믿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평을 하는 그런 대화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계속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표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고 인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나타나신다면 환청이라고 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난다면 환각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가장 오시는 것이 적절할까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앞 구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내쫓으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이유가 귀신과 한패여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수긍거린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심성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했던 메시야가 드디어 그들 앞에 나타났고 하나님이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이고 계신데도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처럼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우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서 가장 강력하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히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당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너희들 그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보유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실이 부활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결국 모두 두려움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겨하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경비병들에게 그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자연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성과 능력이 피조물 세계에 분명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으려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도처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증거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와 구원의 보급을 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교만과 그들 안에 있는 특권우신과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을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자라고 하지만 우리의 눈도 때로는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고 불평불만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일이 너무 풀리지 않다 보면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사실은 꿈틀거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의심은 하나님이 신뢰가 약해지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죄와 욕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눈을 가려서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없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분이시라는 것을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뱀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마도 뱀을 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걸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생선을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로 나아갈 때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새벽종소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추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 하나님 은하산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주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제 눈을 여시고 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과 나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는 빛이 어두워지지 아니오도록 제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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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